네 오랜만에 더빙을 해봅니다 일단 자막은 신경쓰지 마세요 지금 방에 좋은게 하나 나왔는데 요 영상은 제가 작년 겨울에 작년 11월 달에 입주한 계약시킨 방에 영상이구요 지금 새로 나온거는 요 호수보다 2층에 더 높은 방에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내부 구조는 똑같다고 해요 그래서 세입자분이 살고 계시고 12월 29일날 꼭 그날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날만 그날 이사가 되신 분들한테 아주 강추 드립니다 전세 1억 3천이고 보시다시피 방 주방 조그맣게 있는 1.5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거 없죠 아마 임대인이 처음 전세금을 그대로 아직까지 받으시는 것 같아서 아마 아주 강추 A급 되구요 이미 영상에 있는 방을 작년에 중소기업 대출로 제가 계약을 시켰기 때문에 새로 나온 층도 중소기업 대출이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있는 저 신발장 옷장하고 방 왼쪽에 지금 여기 보이는 옷장하고 TV 다인은 없을 수도 있어요 임대인이 저거를 넣은 호수도 있고 안 넣은 호수도 있다 그래서 저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인덕션 이런것들 똑같이 있는데 주방에 보이는 왼쪽에 보였던 신발장하고 방에 보였던 옷장하고 TV 다인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고 세입자분 지금 살고 있어서 예전에 영상 이때 오늘을 위해서 이런 날을 위해서 미리 빈방 찍어놓은 거니까요 위치나 이런 방에 이제 내부 연식 정도 이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억 3천으로 작년에도 많이 괜찮은 편이었는데 올해는 아주 특 A급 입니다 다만 이사가 조절이 안돼요 무조건 12월 29일날 이사를 꼭 가셔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가 12월 29일날 되시는 분들은 이거를 놓치지 말고 빨리 캐치를 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겁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